장수 바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김장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장수의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성실하게 사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장수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수 총각 이러고 힘들게 살지만 말고 과거라도 봐봐. 어찌하나 떡하니 합격할지. 홀어머니도 장수가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장수야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으니 어미는 걱정 말고 과거를 보러 가거라. 네 어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이렇게 장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수가 사는 곳은 제주도였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장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배를 타고 떠나간 그날. 그날따라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 장수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장수는 겨우겨우 바다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 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을 떠보니 장수 옆에는 참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장수는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바다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수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것이 기억은 납니다만 그러자 처녀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춘희입니다. 전엔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 오라비를 만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살게 되었지요. 당신도 그리 되어 이곳에 오게 되셨으니 당분간 저와 함께 지내시지요.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두 사람은 자식까지 셋이나 나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했지만 여전히 고향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큰 배가 오고 있어요.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큰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배는 일본 상인들의 배였어요. 그 배를 보자마자 장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더 낫습니다. 장수는 춘희와 함께 그 배에 가서 자신들을 태워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풍랑을 만나 이곳에 머물게 된 지 수년입니다. 저희를 배에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됩니다. 사정은 딱 하지만 배에는 남자만 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배에 태워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춘희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디 당신을 두고 혼자 갈 수 있겠소? 장수는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춘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가족들도 만나고 당신이 저 대신 오라버니에게도 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할 수 없이 장수가 혼자 일본에 들러서 오라비를 만나고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장수는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녀오겠소.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마침내 장수는 춘희의 오라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희와 혼이 난 장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벌써 아이가 셋입니다. 그렇게 장수는 오라비를 만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난 춘희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춘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오라비는 자신이 먼저 춘희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수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가족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먼저 제주도를 가야 합니다. 제가 잠깐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을 데리고 춘희에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둘은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말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동네 어른들과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장수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은 장수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춘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돌아갈 배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쩐담 배를 찾아도 배는 없고 내가 고향에 와서 정신을 딴 곳에 두느라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못 보게 되었구나. 장수는 춘희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그 후로 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기만 했답니다. 혹시나 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나 배가 온다고 하여도 춘희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있을까 하며 장수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며 춘희와 아이들을 그리워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자 너무나 그리웠던 나머지 세세로 배를 만들다가 차마 그 배를 완성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지금도 배를 만들다가 죽은 장수의 모습이 바위가 되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다섯 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여덴 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어요.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얼마 전에 옆집에 지 판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리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한 사무의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 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잔은 남김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지깽이를 들고 개를 마구 때렸습니다.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 좀 구워놨더니 이 개가 전부 다 먹어 치웠네.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지요.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 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에 살림을 날뜰이 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딸은 새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님이 해준 말을 전했어요.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이곳 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네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개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재정을 말하였더니 새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새님을 따라가는데 새님은 깊은 산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기만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새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새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들은 새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말 무덤 이야기 옛날에 힘이 아주 세어 황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 장군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삼십 명과 줄다리기를 하면 황 장군이 신고 있던 남학신의 뒤꿈치가 달각달각 들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황 장군은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제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 장군은 정성스럽게 말을 키우면서 날마다 활 쏘기와 말 달리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장군은 자신이 얼마나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리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면 자신의 실력은 물론이고 말도 비범하게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 장군은 활을 쏘는 것과 동시에 말을 달리기 시작해서 활보다 말이 빨리 달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활보다 빨리 가면 괜찮고 만약 활보다 말이 빨리 가지 못하면 이 말은 버리고 다른 말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황 장군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군사 훈련하듯이 매일같이 온 동네를 말을 타고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언제나 나가서 부지런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새새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황 장군은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에 각각 표적을 하나씩 세운 뒤 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화살보다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 말도 황 장군의 뜻을 아는지 그 말에 대답하듯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황 장군은 출발 지점에서 활을 쏜 뒤 채찍을 들고 냅다 달렸습니다. 잠시 후 황 장군과 말은 목표 지점에 닿았습니다. 황 장군은 화살이 벌써 와서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표적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황 장군이 표적 주변을 돌이번거리며 살펴보니 표적 뒤쪽에 화살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말이 화살보다 늦게 왔구나. 황 장군은 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쉿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날아와 표적에 꽂혔습니다. 아까 쏘았던 화살이 이제와 박힌 것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황 장군은 성급하게 판단하여 말을 죽인 일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는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방에서 나온 황 장군은 말을 정성스럽게 묻어 무덤을 만들어주고 3년 동안 시묘 사리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누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장군감이 못된다. 영특한 말을 죽인 일에 대해 속지하기 위해 길을 떠나겠다. 그 후로 황 장군은 보찜하나 달랑매고 집을 떠나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도 알아본 효자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렸는데 온갖 약을 있어도 낫질 않았어요. 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아버지의 병은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동지 섯달 차가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밤늦도록 근심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효성을 다하려고 해도 너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아들은 꿈에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하니 그저 반가운 마음에 넙죽 엎드려 저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하려면 두릅나무를 구해 삶아 먹여야 한다. 그러면 낫는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앞 뒷산에 온통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4월 5월이나 되어야 자라는 두림나무를 이 한겨울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근심이 더해만 갔습니다. 가든 못 가든 일단 나서보기나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은 아들은 보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간밤 꿈에 두림나무를 구해먹이면 아버지가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산에 가봐야 겠어요.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를 좀 잘 돌봐주세요. 부인은 주먹밥을 잔뜩해서 보자기에 싸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매고 동네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칼바람은 뺨을 때리고 눈에 발이 빠져 도저히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물쩍 날도 어두워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딱 죽을 지경이 되어 겨우 겨우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에서 시퍼런 불이 둥글둥글 떠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산 중에 저게 무슨 불빛인가? 가만히 보니 그 불이 점점 아들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서서 그 불만 노려보고 있는데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채만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들 앞에서 길을 딱 막고 섰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호랑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해치려고 그러십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십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호랑이가 산신령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도 했답니다. 아들은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바로 이 산신령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묻는 말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긴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쳤습니다. 꼭 아들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빠르던지 바람이 휘몰아치듯 달리는데 아들은 도저히 눈뜨고 앉아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한 시간 정도는 달린 것 같았어요.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도저히 분간하지 못해 어리벙벙 하고 있는데 호랑이는 아들을 내려놓고 저 멀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아래쪽에 사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내려가 보니 과연 살인문이 있어 사람을 부르자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적적한 산 중에 누가 날 찾아왔을 꼬 아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진 것 꿈의 산신령이 나타나 두름나무를 먹으라고 말한 것 호랑이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지난 가을 작은 방에 두름나무 가지가 벽을 뚫고 돌아왔지 뭔가. 할아버지는 방에 있던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엊그제 보니 작은 방 두름나무 가지에 두릅이 삐죽이 피어나온 것 같던데 가서 한번 봐주오. 할머니가 작은 방에 가보니 두릅이 제법 탐스럽게 솟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릅을 꺾어서 나왔습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두릅 나무 가지가 방 한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나 한겨울에 두릅순이 올라왔다는 것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은공만은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 위하는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지만 그 집에서 조금도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두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요.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거듭 절을 한 뒤 대문에 나서자 아까 그 호랑이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아까처럼 호랑이는 번개같이 내달리는데 빠르기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쉑쉑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집앞에 도착했어요. 아들은 두릅을 가지고 서둘러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그때까지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다가 아들을 방가이 맞이 했어요. 벌써 다녀오십니까? 얼른 이걸 가지고 가서 진하게 다려주시오. 부인이 도릅을 다려서 따르고 보니 술잔으로 한 잔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아버지 입에 따라 드리니 잠시 후 아버지가 눈을 끈뻑끈뻑 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참 시원하다. 어디 이런 게 있더냐. 한 숟가락만 더 주워보거라. 아들이 또 한 모금 따라 드리니 아버지가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아들은 두릅 한 송이 얻어온 걸 재탕해가며 한 사흘을 열심히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제 더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다릴 것이 없어지자 아들은 산신령이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버지는 어느새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니 걷고 또 한 서너 달 지나니 이제 마을 나들이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6년 정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때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어느 마을 어느 산속에서 함정에 빠졌으니 좀 구해주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소. 아들은 깜짝 놀라 깬 후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꿈에서 호랑이가 알려준 그 마을을 찾아가 보니 마을 뒷산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산에서는 무엇을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산 짐승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커다란 호랑이가 하나 빠졌는데 호랑이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걸 잡지 못하고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랑이를 잡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오. 웬 낯선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면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니 마을 사람들은 코빵귀를 띄웠습니다. 호랑이를 개 키우듯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자기 호랑이라니 참 어이가 없군 그래. 그래도 그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고 하니 호랑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기나 합시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그러고는 함정 속을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호랑이님 어쩌다 여기에 빠져 계시오? 아들이 안타깝게 부르니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주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함정 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함정 속으로 폴딱 뛰어들어 가자 호랑이는 혓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줄에 호랑이를 묶어 끌어올렸습니다. 아들은 이 호랑이를 모시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보통 호랑이가 아닌 것을 알고는 얼른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호랑이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동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그냥 갈 수는 없다면서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는 본래 자신이 살던 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지혜로운 원님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냈어요. 이 아이는 창령이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되어 한양에서 내려가는 중이었지요. 가다가 잠시 행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관리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원님이 대체 몇 살인 건가? 겨우 열한 살이라네. 이런 저렇게 어린데 원님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나? 아이고 저 키 좀 봐라 저러다 가끈이 땅에 끌리겠어. 누가 아니래나 조망만한 게 내 소매자락 속에 다 들어가겠네. 이러는 겁니다.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죄다 불렀어요. 모두들 저기 저수수밭으로 가세. 원님과 관리들은 수수밭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원님은 수수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이렇게 큰 수수는 대체 몇 해나 큰 건가? 수수라는 것은 몇 해에 걸쳐서 그는 게 아닙죠. 서너 달 아니면 다 그는 겁니다. 관리들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서 수수대를 하나씩 뽑아오게. 어린 원님의 말에 관리들은 또 수금됐습니다. 별의별 장난을 다 하려고 하네 어린애라서 별 수가 없군. 그러고는 마지못해 수수대를 하나씩 뽑아왔어요. 그러자 어린 원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수수대를 절대 자네들 도포 소매 속에다 한번 집어넣어보게. 하지만 그렇게 큰 게 들어갈 리가 있나요? 다들 우물쭈물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원님 이 소리 쳤어요. 예끼 이놈들 불과 서너 달 큰 수수대도 소매 속에 안 들어가는데 열 한 해나 큰 날을 너희 소매 속에 집어넣고 쥐락 벼락 멋대로 하려고 해? 관리들은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관리들은 원님을 얕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관리만은 어린 원님을 못 믿어와 있어요. 하루는 원님이 아이들을 불러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관리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허구한 날 아이들을 불러와 장난치고 놀기만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귀와짱이나 들추고 울타리 밑으로 세나 잡으러 다니는데 언제 나란 일을 보겠어? 관리는 원님을 불러다 놓고 싶어요. 관리는 원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지나가는 중을 불러다 놓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보게 자네 삿갓이 꽤 낡아 보이는구먼. 내가 자네한테 새 삿갓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러자 중은 대번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렇게 관리가 시키는 대로 원님이 새 사냥을 하고 있는 울타리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원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원님,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 제 머리에 있던 사과시그만 돌개바람에 날아가 버렸지요. 제 사과 좀 어서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새 사냥을 하다 말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기 저 강가로 가서 올라가는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 둘을 모두 잡아오너라. 하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올라가는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 둘을 데려왔습니다. 어린 원님은 다짜고짜 뱃사공 둘을 꿇어 앉혔어요. 그러고는 올라가는 뱃사공한테 먼저 물었지요.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야 좋으냐? 올라가는 뱃사공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야 바람이 울려 부는 게 좋지요. 어린 원님은 이번엔 내려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불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뱃사공은 또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야 내려불어야 좋지요.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예끼 이놈들 올라가는 놈은 올려 불라고 빌고 내려가는 놈은 내려 불라고 비니까 바람이 그만 헛갈려 돌개바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돌개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님의 사깟이 날아가 버렸으니 너희들은 이 스님의 사깟값을 물어내거라. 뱃사공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새님의 사깟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원님은 뱃사공들에게 받은 사깟값으로 새 사깟을 하나 샀어요. 그러고는 멀쩡한 새 사깟 한가운데에다 작은 구멍을 뚫고는 새님을 불렀지요. 이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두 뱃사공은 아무 죄 없이 사깟값만 물어주었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사깟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사깟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네. 내가 자네 머리에 못을 박아 다시는 사깟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줄 테니 어서 이리 머리를 내게. 깜짝 놀란 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 머리에 못을 박는다고요? 아이쿠, 실은 제 사깟은 여기에 있습니다. 새님은 숨겨두었던 사깟을 얼른 꺼냈어요. 원님은 씌고 섰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왜 사깟이 거기 있는데도 날아갔다고 했는가? 새님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 관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원님은 그 관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찌했냐고요? 원님을 속였으니 당연히 곤장을 가져다 볼기작을 때렸지요. 그 뒤부터는 어느 누구도 어리다고 원님을 얕잡아 보지 않았답니다. 또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혜로운 원님이 왔다고 고을 백성들 모두가 잘 따랐답니다. 하늘도 감동한 효심 옛날 옛날에 늙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못한 아들은 다른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했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고생스럽겠지만 내가 돈을 벌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오. 그리고 그동안 늙으신 어머님을 잘 좀 보살펴 주시오. 끼니는 꼭 챙겨 드리고. 남편이 집을 떠난 뒤 아내는 부지런히 일을 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한 집이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리지 못했는데 며느리 혼자 일까지 하며 어머니를 모시려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겨우 일을 해주고 돈이나 양식을 받아온 날은 버틸만 했지만 그마저도 없는 날은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개가 보리밥을 먹고 길거리에 싸놓은 똥을 주워 깨끗이 씻고 또 씻었지요. 그렇게 모은 보리로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한술 뜨며 너무나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다 드리고 싶었지만 가난한 며느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지렁이를 잔뜩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렁이를 볶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지렁이 고기인 줄 까맣게 모르고 말했습니다. 예, 새아가 대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니 너도 좀 먹어보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벌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 자기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살도 찌고 건강도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새아가가 봉양을 잘해 그렇단다. 너도 이 고기 좀 먹어봐라. 형편도 어려운데 어디서 났는지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늘 챙겨줬지 뭐냐. 하도 맛있어서 내가 오면 주려고 좀 남겨둔 거다. 어머니가 지렁이 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꺼낸 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건 지렁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도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 좀 보자. 어머니가 지렁이 고기를 보려고 그레 쪽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호통을 치려다 어머니가 눈을 뜨자 입을 딱 벌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이세요?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대똥과 지렁이를 먹인 것을 알고 하늘이 노해 벌을 내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저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벼락이 꽝하고 며느리 옆에 떨어지더니 땅바닥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날씨가 다시 맑아졌어요. 아들이 마당으로 내려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살림에도 눈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내린 보아였다고 합니다. 착한 며느리와 아들은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메추라기의 꽁지 몹시 배가 고픈 여우가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메추라기 한 마리가 눈에 띄었지요. 여우는 메추라기라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꾀를 냈어요. 여우야 제발 나를 잡아먹지마 대신 훨씬 배불리 먹게 해줄게 메추라기의 말에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너무 작아서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날 따라와. 메추라기가 앞장서고 여우는 그들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마침 밥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자가 보였어요.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더니 호르르 날아가 여자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나 메추라기잖아 여자가 메추라기를 발견하고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날아가지도 않고 여자 앞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까불었어요.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조금 멀리 뛰어가 폴짝폴짝 뛰며 까불었지요. 아니, 요 놈의 메추라기가 날 놀리네. 여자도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걸음을 부지런히 옮겼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저만큼 뛰어 달아났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자를 실컷 놀려댔어요. 화가 난 여자는 박광조리를 내려놓고 메추라기를 쫓아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자꾸만 멀리 달아났지요. 그 틈에 여우는 여자가 내려놓은 밥광조리에서 밥을 꺼내 배불리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가 밥을 다 먹자 호르르 날아갔습니다. 허탕친 여자는 밥광조리를 내려놓은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우는 이미 밥을 다 먹고 도망간 뒤였지요. 아니 어느 몹쓸 녀석이 밥을 다 훔쳐먹었담 여자는 토덜거리며 빈 광조리를 잇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본 메추라기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우야 이제 배가 부르니 배가 빵빵해진 여우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추라기야 고맙다 덕분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구나 메추라기는 그거 보라는 듯 으세대며 말했습니다. 내 말만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단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까 그래 그래 좋아 심심했던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날 따라와 메추라기는 여우를 데리고 큰 길로 갔습니다. 큰 길에는 옹기장수 형제가 지게 가득 옹기를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옹기장수 형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형이 앞서 걷고 동생은 형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메추라기는 형의 옹기지게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멍텅구리야 나를 잡아보렴. 동생이 작대기로 메추라기를 내리쳤어요. 메추라기가 재빨리 하늘로 피하는 바람에 동생의 작대기는 애꿎은 형의 옹기만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왜 남의 옹기를 부수느냐 화가 난 형은 작대기로 동생의 옹기를 깨트렸어요. 마침내 형제는 지게를 팽개치고 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숨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우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거봐 아주 재미있지? 어느새 날아온 메추라기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야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실컷 웃었어요. 이번에는 아프고 슬픈 것을 보여줄까? 야우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코만 내놓고 있어. 야우는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우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코를 내놓자 메추라기는 여우의 콧잔등에 앉아서 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앞에서 나무꾼 한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오다가 졸고 있는 메추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짚고 있던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실 메추라기는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꾼을 유인하느라 조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재빨리 호르르 날아갔고 작대기는 여우의 콧잔등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콧잔등에서 피가 날 정도였지요. 하지만 여우는 나무꾼한테 잡힐까봐 아파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뒤 나무꾼이 가버리자 메추라기가 여우에게 날아왔어요. 여우야 아프고 슬픈 것도 보았지?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다. 여우가 그렇게 말하며 메추라기를 덥썩 물었어요. 이제 메추라기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또 꾀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우야 죽기 전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우리 어머니를 꼭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내가 다녀오도록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 내가 나 대신 어머니 하고 큰소리로 불러줄래? 야우는 그 말을 듣고 까짓껏 인심이나 쓰자며 입을 크게 벌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야우의 입이 크게 벌어지자 메추라기는 그 틈에 호르르 날아갔습니다. 야우는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알고 허겁지겁 메추라기를 다시 물었지만 겨우 꽁지만 잡혔어요. 그 바람에 메추라기의 꽁지가 홀랑 빠져버렸지요. 그 뒤로 메추라기는 영원히 꽁지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부자 영감과 며느리 옛날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장가갈 때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기에 이 아들이 영신통치 않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 샘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껏 모아둔 재산을 몽땅 다 날릴 것 같았습니다.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옳거니 살림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집안에 드리면 되겠군. 부자는 일단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그라고는 시험을 시험을 했지요. 예 며느리야 내가 저기 산 깊은 곳에 집을 지어놨으니 너희 부부는 그 집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한번 살아보아라. 그라고는 쌀 한 마를 내줬습니다. 아니 쌀 한 마리면 부부 내외가 일주일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어요. 그런데다 총 몇 명을 달려보냈으니 사나을 먹으면 양식은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죽만 끓였습니다.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미음처럼 멀겋게 해서 끓였지요.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도 죽 죽만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먹었는데 한 달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별수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어찌 이렇게 살림을 못 꾸리느냐 너는 안되겠다 어서 내 집으로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새 며느리를 드렸어요. 이 며느리에게도 석 달 동안 살다 오라고 하면서 쌀 한 말만 줘서는 산속 집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죽만 끓였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 저녁 두 끼만 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한 두어달쯤 지나니까 그나마 죽 끓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야단이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너도 안되겠다 너도 그만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 보냈지요. 부자 영감은 또 며느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고 쫓아내고 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방을 냈습니다. 쌀 한 말로 석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며느리를 찾는다. 누구든 우리 집으로 시집을 노기만 하면 그 집에 백섬직이 땅을 줄 것이다.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그 방을 보고는 제 부모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로 시집 가겠습니다. 얘야 가면 너도 쫓겨올 텐데 뭐하러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 부모가 말려도 이 처녀는 제가 쫓겨오더라도 백섬직이 땅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 땅이면 아버님 어머님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굳이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부자는 또 예전처럼 쌀 한 마를 주고는 석 달 동안 살고 오라면서 산속 집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첫날부터 쌀을 한가득 퍼가지고 한속 가득 밥을 하는 겁니다. 종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요. 아씨 예전 아씨들은 처음부터 죽을 끓였는데도 양식이 모자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시려고 첫날부터 밥을 해드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살다가 쫓겨나나 한두달 살고 쫓겨나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냥 오늘은 배나 부르게 실컷 먹어나 보자. 그러고는 밥상 가득 밥이며 반찬이며 수북이 해가지고는 신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종들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자마자 신부는 아침밥을 또 수북이에서 먹이고는 신랑 덜어 나무하러 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모두 나무를 해왔습니다. 다음 날도 나무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나무가 쌓이면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나무를 팔아 생긴 돈으로는 쌀도 사고 반찬도 샀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나무판 돈으로 신랑을 배불리 먹이고 종들도 배불리 먹이고 자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뜩 먹어도 양식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식을 팔아 물레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길쌈을 해서 옷을 입고 옷감이 남으면 내다 팔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부자 영감은 어 이상하다 올 다가 벌써 지났는데 왜 오지를 않지? 혹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어디로 내뺐나?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산속 집으로 가봤지요. 그런데 마을 어기부터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는 냄새지? 영감은 냄새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예전에 자기가 지어줬던 집은 분명한데 방마다 쌀 감하니까 수북하고 배틀까지 놓여있지 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반가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놀기만 하면 안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못 먹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튿날부터 나무에서 팔고 길삼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살림살이 하나도 안 못해주셔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많은 땅과 고깐 열쇠 집안 살림 모두를 며느리 한테 맡기더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뒤로 그 집 살림살이가 점점 더 불어나 아주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생긴 이유 아득한 옛날 어느 동산에 키가 크고 잘생긴 개수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수나무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개수나무가 백년을 살았는지 천 년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건장한 총각 몇 명이 팔을 벌리고 둘러서야 겨우 나무를 안을 수 있을 만큼 오람했습니다. 깊숙이 깊숙이 내린 뿌리 덕에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세게 몰아쳐도 개수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이 개수나무 아래에는 항상 커다란 그늘이 드리워져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자주 놀러왔습니다. 선녀들 가운데 개수나무를 특히 좋아하는 선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녀는 매일같이 개수나무에게 놀러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녀는 혼자 개수나무 아래 내려와 놀고 있었습니다. 선녀를 가만히 바라보던 개수나무가 갑자기 가지를 너울너울 흔들며 선녀를 감싸 안았어요. 선녀도 개수나무를 마주 껴안 았습니다. 그때부터 선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져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는 그대로 땅에 머물며 개수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덧 열 달이 지나 선녀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녀는 아들의 이름을 나무도령이라고 지었어요. 개수나무와 선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나무도령은 개수나무 아버지 선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무도령이 무럭무럭 자라 열 살이 되었을 때 선녀가 말했어요. 예야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한단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둘이 살거라. 선녀는 올라간 뒤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은데 왜 오시지 않을까요? 개수나무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오지 않는단다. 앞으로는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나무도령은 개수나무만 부둥켜 아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냇물이 넘쳐 흘렀고 들판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이나 쏟아진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동산에 서있던 개수나무마저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령은 개수나무의 가지에 올라가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반진불에 잠겼을 때 개수나무가 말했어요. 나무도령아 이번 홍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앨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니 너도 단단히 각오하거라. 나무도령은 아버지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홍수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일으키신 거야. 애비는 늙어서 더는 버틸 힘이 없구나. 그러니 애비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개수나무의 목소리는 몹시 딱딱하고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나무도령은 개수나무를 더 꼭 깨워놨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너는 씩씩한 사내대장부 잤니. 조금 있으면 내 뿌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뽑히고 말 거다.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타렴.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애비 없이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나무도령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개수나무는 가지를 벗어 나무도령의 머리를 부드럽게 쐬다듬었습니다. 얘야, 이 애비는 나무라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살아남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한단다. 내 말 알겠니? 나무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개수나무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나무도령은 얼른 개수나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개수나무는 나무도령을 태운 채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야, 무서워하지 말고 꼭 잡고 있어라. 개수나무는 정차없이 흘러가면서도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떠내려가는 개미떼가 보였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개미들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개미들을 살려줘야겠어요. 나무도령의 말에 개수나무가 대답했어요. 그래, 데우거라. 나무도령은 개미들을 개수나무 등에 태웠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 이번엔 모기들이 따라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이번에도 나무도령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모기들이 불쌍해요. 태워줘야겠어요. 개수나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도령은 모기들을 모두 개수나무에 태웠습니다. 나무도령과 개미, 모기를 태운 개수나무는 며칠이고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가도가도 세상은 온통 물바다에 하늘만 끝없이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도령이 살펴보니 자기 도래의 아이 한 명이 개수나무 쪽으로 헤엄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구해줘야겠어요. 개수나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된다. 태우지 마라. 나무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무도령은 아버지가 안된다고 하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아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아이가 불쌍해 개수나무에게 다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줘야 겠어요. 개수나무는 더욱 엄하게 말했어요.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무도령은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졌는지 아이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되겠어요. 저 아이가 위험해요.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죽겠어요. 나무도령이 다급한 목소리로 조르자 개수나무는 환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무도령은 얼른 아이를 개수나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수나무는 두 아이를 태우고 하염없이 흘러가다 어느 작은 섬에 닿았어요. 자 이제 다들 내려라. 나무도령과 아이 모기와 개미가 내리자 개수나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물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기와 개미도 나무도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 나무도령과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두 아이는 갈 데가 없었어요. 하루종일 바닷가에서 모래로 장난을 치면서 놀았지요. 이었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꼭 껴안았어요. 저기 불빛이야?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무도령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정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빛은 조그만 초가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와 두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저도 죽을 뻔했는데 마침 개수나무가 물에 떠내려오기에 그것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 아버지야. 나무도령은 아주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나무도령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섬에는 우리 식구밖에 없단다. 우리와 같이 살자꾸나. 할머니는 두 아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를 도와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여자아이들은 할머니의 딸이었는데 하나는 친딸이고 하나는 수양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가 크면 딸들과 혼인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 가운데 친딸은 마음 시도 착하고 똑똑했지만 수양 딸은 심보도 고약하고 게을렀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 가운데 똑똑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아이와 친딸을 혼인시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나무도령이 밑보이도록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무도령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좁쌀 한 섬을 모래밭에 뿌려놔도 한나절 안에 모래에 한 알 섞이지 않게 주워 담는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나무도령에게 정말 그런 재주가 있니? 그럼요. 근데 아마 나무도령은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귀찮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무도령의 재주가 궁금해진 할머니는 당장 나무도령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좁쌀 한 섬을 모래에 쏟아놓고도 금세 주워 담는다지? 그것도 모래 하나에 섞이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 나무도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아이의 말대로 나무도령이 시치미를 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네. 할머니는 당장 좁쌀 한 섬을 모래 위에 뿌려 놓았습니다. 자 점심까지 담아보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나무도령은 참으로 딱 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나무도령은 울상을 짓고 한숨을 쉬며 좁쌀을 줍기 시작했지만 점심때는 커녕 며칠이 걸려도 다 주워 담기 힘들 판이었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나무도령의 뒷꿈치를 깨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세요? 개미가 물었습니다. 나무도령은 개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령께서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도울게요. 개미는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말은 고맙다만 개미가 무슨 재주로 날 도울까? 힘이 빠져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개미들이 수천마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착착 좁쌀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좁쌀 한 섬을 다 담은 개미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개미들이 사라지자마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말 그새 다 담았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무도령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던 아이는 약만 잔뜩 올랐지요. 물론 아이도 나무도령의 신기한 재주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어느새 총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총각 가운데 누구에게 친딸을 시집 보낼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총각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딸들을 각각 다른 다른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총각을 불렀어요. 자 자네들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내게는 딸이 둘이지만 누구에게 친딸을 주고 누구에게 수양딸을 주워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자네들이 아무 방이나 골라 들어가게 그 방에 있는 딸이 자네들 색시가 될 걸세. 나무도령이나 다른 총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친딸과 혼이 나고 싶었지만 어느 방에 친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무도령의 귓전에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며 날아오더니 이렇게 소곤거렸습니다. 동쪽 방으로 가세요. 나무도령은 모기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쪽 방에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시도 착한 친딸이 앉아있었어요. 이리하여 세상에는 두 쌍의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두 부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도령의 자손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나무도령이 구해준 아이의 자손은 마음씨가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처음 개수나무가 아이를 태우지 않으려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나무도령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이를 태우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중국을 다스리게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 내 집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경을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툭 하면 이런 집구성 머슴 따위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난다 난다로 들렸습니다. 나간다 나간다라고 한 것이 발음이 좋지 않아 그렇게 들린 것이지요. 진짜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사람들이 총각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날긴 어떻게 난다고 그래? 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날아봐라. 총각은 껄껄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날아보라고 해도 앞에서 날겠니? 처음에는 양쪽 다 농담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놀리다 보니 총각의 대꾸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총각이 날 수 있다고 큰소리 친 사실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총각을 잡아오게 시켰어요. 사또가 잡아오란다는 소리에 총각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겠다. 총각은 태연하게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총각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느냐.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지요. 총각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웃으면서 고개를 잡았어요. 임금님이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겨우 사또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그 말에 사또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결국 총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또는 총각을 가둔 다음 임금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고을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라고 했더니 임금님 앞에서나 날지 아무데서나 날겠느냐고 하여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지 부디 알려주십시오. 임금님은 사토의 편지를 받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사람을 시켜 총각을 데려왔어요.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감히 임금님 앞에서도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천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겨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고 말았어요. 그놈 용기 한번 가상하구나. 그래 어디 그럼. 그 말대로 천자 앞에서 날아보아라. 임금님은 중국왕인 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자님 우리나라에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천자님께 보낼 터이니 정말로 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자님 앞에서만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일 수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의 편지를 본 천자는 총각을 당장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머슴살이나 하던 총각은 덕분에 중국 구경까지 하게 되었지요. 천자가 사는 궁궐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지니까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들 구경하러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단 말이냐. 천자가 총각에게 물었어요. 예,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 줄 압니다. 총각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찬 대답에 천자도 매우 즐거워 했지요. 여봐라. 이 총각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푹 쉬게 해주어라. 다음 날이 되자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그래 언제쯤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주겠느냐. 총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달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며 총각에게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되어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다오. 총각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하늘을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신하들에게 제일 높은 산인 골룬산에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각에게는 가마를 타고 산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산곡대기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총각은 에헴하고 큰 기침을 하며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선 내가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올 터이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오. 총각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절벽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총각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 자기도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친다는 것이 꼬이고 꼬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지요. 이제 천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으니 더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아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작정으로 산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총각이 절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들 싸우느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총각이 끼어들자 토끼들은 마침 잘 만났다는 듯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토끼가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재판을 좀 해주세요. 총각은 자기가 곧 죽게 될 몸인 것도 있고 두 토끼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재판이라니 무슨 일이냐 토끼 한 마리가 대답했어요. 글쎄 내가 먼저 주운 물건을 가지고 얘가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긴답니다. 다른 토끼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요. 그러니 내 거예요. 토끼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물건을 가만히 살펴보니 커다란 부채와 날개가 달린 옷이었습니다. 대체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 총각은 호기심에 날개 달린 옷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이 옷을 입고 날개를 편 다음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떠오른답니다. 내려올 때는 날개를 조금씩 접으면서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되고요. 토끼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총각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총각은 옷과 부채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아무래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싸우기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물건은 내가 가지겠다. 총각의 말에 토끼들은 입이 한 자나 튀어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지요. 총각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품에 감춘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하늘을 날개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지금부터 하늘을 날테니 잘들 보시오. 총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총각은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돈 다음 천천히 날개를 펴고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총각의 몸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부채를 조금씩 세게 붙이자 점점 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총각은 신이 나서 산 꼭대기를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총각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때 천자가 총각에게로 다가왔어요. 여보게 나도 그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는가? 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천자님도 날 수 있지요?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 번 날아보겠네. 천자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자는 날 줄만 알았지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부채를 붙일수록 빨라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멈출 뿐이었습니다. 천자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 틈의 총각은 천자가 벗어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봐라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총각의 말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았던 천자가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자옷을 입은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천자 행세를 하며 대궐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던 총각은 중국을 다스리는 천자가 되었답니다. 여우의 책과 선비 옛날 옛날에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글만 읽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를 아홉 번이나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선비가 또 과거를 보러 간다며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제발 과거는 그만 보세요. 아홉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겠습니까? 선비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선비도 솔직히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 일도 배워오겠소. 선비는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한 남편이 안 돼 보여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한 사람씩 스님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절이었어요.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를 반가이 맞아 잘 대접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날이 고하니 저희들은 며칠 민가에 시주 좀 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선비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자전 무렵이 되니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성들이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 저를 찾으셨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부처님께 지성을 드리고 스님들께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술을 마시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에게 술을 대접한다니 이상한 일이군.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봐야 겠구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여자가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자는 선비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선비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취해서 쓰러진 여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니 여자의 엉덩이에 여우 꼬리가 달려 있었어요.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둔갑했구나. 선비는 취한 여우를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라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실컷 먹고 잠을 잤지요. 아침이 되자 여우가 깨어났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꽁꽁 묶여서 자루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울면서 빌었어요.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너를 살려주면 내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 뻔한데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 여우는 말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선물이란 말에 선비는 솔깃했어요. 그래, 어떤 선물이냐.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럼 선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간사한 꾀를 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이대로 메고 갈 테니 길을 안내해라. 선비는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여우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우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냇물이 나왔어요. 냇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었습니다.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추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요수를 부리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여우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편 선비는 믿져야 본전이니 해보기나 하자고 생각했어요. 이 여우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천리 말리 밖으로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드니 정말 여우가 담긴 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정말로 요수를 부리는 책이로구나. 선비는 뜰뜻이 기뻐하며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방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에게 잡아먹혔을 거야. 어디 들어가 보기나 하세. 새님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닭발은 잘 다녀오셨소? 선비가 말하자 새님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한 새님의 말에 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멀리 쫓아버렸소이다. 새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선비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가 찾아와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마침 선비님께서 오셨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선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새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선비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의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이다. 잘들 계시오. 선비는 새님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요. 재워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왜요? 선비가 묻자 집주인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군요. 밥은 됐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리다. 선비가 말하자 집주인은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적어면 되겠군. 선비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되나둘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구멍 안쪽은 원님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곡관이었습니다. 선비는 곡관으로 들어가 쌀 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눠줄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 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곡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쌀 가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곡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쌀 가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님은 화가 나서 곡관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내놈들 목숨이 달아날 줄 알거라.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선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원님의 보물까지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도둑놈이 저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이 선비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선비는 꽁꽁 묶여 동원으로 끌려갔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선비는 걸걸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이오. 그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비는 책을 읽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비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잡아보시오. 선비는 포졸들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선비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천냥을 주겠다는 방을 내걸었어요. 그러자 선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선비를 찾아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찾아 다니자 선비는 매우 난처해졌어요. 평생 모습을 감춘 채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생각 끝에 선비는 세세로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선비는 애꾸눈이 되었어요. 이러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한쪽 눈이 먼지라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집에 가보니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선비가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선비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사람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집은 빈집이 된 지 오래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와 아내가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이웃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비의 아내도 애꾸눈이 된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낙은애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는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내는 선선히 선비를 드리고 빈방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했어요.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읽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선비의 아내가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읽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과 함께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불현듯 옛 남편이 생각났어요.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서는 십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을 읽다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비의 아내가 물었지만 선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씀해주시지 못한다고 하시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암흑예요. 당신이 그리워 돌아왔더니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구려.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 왔는데 장사를 하면 뭐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 말에 선비의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간 것은 당신이 2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선비는 아내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선비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한 덕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선비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여자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비는 그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로구나. 선비의 말에 예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그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뒤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데 그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부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 때문에 한쪽 눈이 멀었으니 별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자는 책을 봤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어떤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정직한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힘든데 조금 쉬세요.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지. 제가 일을 조금 더 받아올 테니 당신 당분간은 나무 해오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 일 좀 줄여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집안일 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지 않소? 이렇게 서로 아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놓게 되었어요. 그것은 치료가 어려운 문둥병 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이라 지금은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고 용한의원은 다 불러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구까지 해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동안 집은 매우 가난해졌지요. 그런데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어느 날 이웃쯤이니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하다가 온 건데 솔직히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렸으면 마을을 떠나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을이 문등병에 옮기 전에 우리 마을을 떠나주어야 겠어요. 문등병이 걸렸다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옮을 수 있다며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쫓기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음악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남편은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보기 흉하게 내려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부인은 실한 내색 없이 신랑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돈도 없어서 보리죽 한 그릇을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부인은 허드렛 일이라도 구해 신랑에게 보리죽을 끓여서 입에 넣어주고 씻겨주고 열심히 보살펴주었습니다. 결국엔 신랑은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어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랑의 병세는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신랑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당신 혼자라도 살아가시오.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소. 당신 까지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오. 이만하면 되었소.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뭐라 할 수는 없소. 나도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 원이 없소. 그러자 부인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두고 가기는 어디를 가요?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지요. 저는 절대 어디도 가지 않을 테니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말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더 힘들지 제가 더 힘들겠어요? 용기 잃지 말아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새님이 부부가 사는 집으로 시주를 하라고 찾아왔어요. 새님의 모습은 며칠을 굶은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살림도 너무 어려웠지만 새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부인은 보릿살을 조금 시주했지요. 스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갑자기 부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에 환자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스님. 부인은 두 눈이 동그레 지며 대답 했습니다. 그걸 어찌 하셨는지요. 그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스님? 그게 무엇인가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십시오. 단 백일이 지나기 전까지 찾아야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였으님? 부인은 스님에게 재차 물었지만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스님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스님을 따라갔지만 스님은 어느새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지? 부인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후로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어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 떠났지요. 남편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곁에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에 망설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부인은 백일이 가까워 오자 점점 더 기운이 없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남편은 죽게 될 거야.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부인은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던 부인은 남편의 임종이라도 지키고 함께 떠나자는 생각으로 집으로 방향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지친 부인은 집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귀다시피 해서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방으로 힘겹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부인을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너무나 놀라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병에 걸리기 전 건강한 모습으로 말끔히 나아 있었어요. 남편과 부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목숨도 아까워 하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었던 것일까요? 백일 동안이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 헤매고 다닌 부인은 결국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남편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평생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손님을 싫어한 부자 옛날 옛날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부자여서 친구도 많은데다 강릉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네 식구들은 매일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늘 시달렸습니다. 어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생겼네. 부자가 한탄하자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째 손님 맞이 하느라 쉴 시간도 없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도 한마디 보탰어요. 제가 결혼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손님, 저 손님, 친척들에다 치약상 구경을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 손님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자고 하니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신세 한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세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스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사 이치를 잘 안다고 하니 혹시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스님에게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스님은 세상일을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혹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역시도 평소에 이 집에 가끔 드나들면서 신세를 적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척 난감했지요. 그건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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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생각 생각 하시는 겁니다. 다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집에는 손님도 찾아오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법 세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다른 세님들에게 산 아래 부잣집이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아닌지요.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님들도 그 집이 아직 자기 복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에는 아직 정식 세님도 되지 못한 땡땡이 중이 하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이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세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거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땡땡이 땡땡이 중은 그 길로 부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집에서 시조를 받고 밥도 잘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집의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이 많아서 걱정해라고 했지요. 그게 걱정이었군요. 별일 아닙니다. 마침 좋은 수가 있긴 합니다만. 부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손님 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땡땡이 중은 일단 자신에게 백량만 주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얼른 쌀을 팔아 백량을 만들어 땡땡이 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집에 왼쪽에는 정룡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좌청용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끊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왼쪽 옆에 치약산 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지나는데 그 중간에 언덕 한 곳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니 그 머리를 잘라버려야 사람이 모이는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했지요. 부자는 얼른 일꾼들을 모아서 땡땡이중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중도 함께 일을 거들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다시 부자를 찾아가 돈 백량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운을 끊어낼 때까지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손님 치대만 안하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땡땡이중에게 또 돈을 내주며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고기도 해다주면서 도왔습니다. 땡땡이중은 짐짓 땀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거 아주 속까지 싹 들어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놓으면 안됩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땡땡이중이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또 백량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땡땡이중은 부인과 며느리가 구해준 돈을 들고 좀 더 땅을 파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사라져서는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부잣집에는 과연 손님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 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집안 향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에서 돈을 삼백량이나 빼앗아간 땡땡이중 역시 금세 땅도 잃고 집도 잃더니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괴무와 금 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사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우리집에 금송아지가 생겼소. 금송아지를 낳았소.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뜻이지요.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영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여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 처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게 내 정을 좀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이 난 점쟁이는 꾸벅 저라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정이 된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러는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줬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괴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취 못할 테니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에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살해낸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하면서 사정하자 점쟁이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해보겠다며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누어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영감은 부인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알아누워서 어찌 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끈끈 아르며 말했습니다.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어쩌나 그러면서 숨을 헉헉 떼고 몸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며 방 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 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짓 모른채 하고는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포개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해주게 속이 시원하게 점괘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냥 약이나 짐으로 낳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점은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는 돈을 크게 한 뭉치 주어 돌려보내고 나서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지요. 한참 후에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에 낫이랑 망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집에 들러 낫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가 낫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나 좀 갈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정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정의 배를 걷어차서 말렸어요.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나쁜 논말을 듣고 돈 몇 푼의 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마당에 있는 개의 간을 내가라 하세요. 백정 부인이 호령하자 백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정이 진짜로 아이를 해치려고 하자 몸을 날려 막아선 것입니다. 백정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화를 밀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련님은 어디든지 멀리 멀리 가세요.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십시오. 그 사이 백정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다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서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점 집어먹는 척하다가 실컷 먹었다고 하고는 이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댕기머리도 정성스럽게 다시 따와주고 새옷을 입혀주었어요. 준비를 마친 후 백정 내외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백정 내외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어요.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가에서 자고 가야겠다. 금송아지는 서당에서 배우던 그를 잠시 외워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이 하나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주 비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양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가 이슈를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양반을 보고는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느니 큰일 났다 싶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없으면 사람 많은 다른 곳으로 가지 왜 이 산 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백배절하고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세무살의 과거를 본 금송아지는 장원 급제하여 고호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허락하여 금송아지는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한 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걸.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여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운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간에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것인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 고울에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부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부부를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방에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하며 인사를 했지요. 금송아지는 백정부부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본래 아버지도 찾아 모셔왔지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먹으려고 했던 새어머니는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부부와 자기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호강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혜의 은혜 옛날에 무척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마침 때는 섯달 금음 날이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새로 장만한 설빔을 입고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아이들은 먹지도 못해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 더욱 괴롭기만 했어요. 다른 집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설날이 다가와도 우리 아이들 새 옷은커녕 당장 아침 저녁 먹을 거리도 없구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아이들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남자가 씨름에 잠겨 한숨만 푹푹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이에 해가 꼴딱 넘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결국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슬픈 마음으로 깜깜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산 중턱쯤 이르렀는데 저쪽 아래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남자 근처까지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지? 남자가 가만히 보니 등볼을 든 사람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숨어있는 곳을 쳐다보더니 여기 계셨냐며 얼른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쫓아와서 나오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난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밥 달라며 우는 자식들을 참아볼 수가 없답니다. 난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여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간답니까?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러며 살 방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자꾸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는 몇 번 더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여자를 따라 나섰어요. 남자는 여자를 따라 한참 동안 산속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산 중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싶던 순간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여기가 자기 집이니 함께 지내자면서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상 가득 음식을 해서 내왔지요.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여자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배불리 밥을 먹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잠시 후 남자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오. 서방님은 이제 나와 함께 사시고 서방님의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설날과 추석날 1년에 두 번만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서방님 식구들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제안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또 별다른 수도 없었지요. 식구들도 잘 돌봐주겠다고 하니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추석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집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했더니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어요. 다녀오셔야지요. 가서 아이들도 보고 부인과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다만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지는 말고 곧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신신당부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과연 다 쓰러져가던 초가집은 말짱하니 깨끗한 집이 되어 있었고 부인과 아이들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남자는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식구들과 함께 더 있고 싶었지만 여자와 약속한 것이 있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보름날 차례 잘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있어라. 난 이제 다시 가야 한다. 내가 없더라도 잘 지내야 한다.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남자는 산속 여자와 함께 살면서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날에 집에 다녀오면서 탈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섯달 금음 날이 되어 남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붙들었어요. 서방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 못 오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1년에 두 번씩은 다녀오기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달라고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넷몰을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남자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그 집에는 다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는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는 안 그래도 오늘은 가지 말라고 여자가 붙잡았던 일도 생각나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지네가 인간이 되려고 내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다시 가겠다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째를 모아 지네에게 뿌려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뒷문의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랗고 벌건 지네가 들어누어 있었습니다. 난 어차피 저 여자 손에 죽어도 원통하지 않다. 여태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이 잘 살고 있는 게 다 저 여자 덕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단 말이냐?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자가 어느새 사람 모습이 되어서는 이제 오시느냐며 남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남자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뻐근뻐근 피우고 있었는데 여자는 윗목에서 남자를 바라보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한참 피우다가 담배재를 문 밖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벼랑간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오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은 그건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입니다. 예전에 잠시 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당신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해코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제게 담배재를 던지라고 시키지 않던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게 담배재를 던졌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지켜준 사실에 감동하여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 덕에 갑자기 피어난 연기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그동안 여자와 함께 살던 집은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만 남아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부인과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집에서 변함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끝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 힘써주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남자는 한순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신을 살려주고 식구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준 여자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 어느 날 원숭이가 강가를 어슬렁거리다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개는 원숭이를 보더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내 이름은 개야 넌 원숭이지 난 너를 알고 있어. 원숭이는 개가 자기를 알아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원숭이와 개는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는 열심히 드레에 나가 별을 베어왔고 개는 집게발로 껍질을 벗겨 쌀을 찌웠습니다. 드디어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원숭이는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자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얼른 떡을 가지고 나무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쳐놓더니 혼자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원숭아 너는 왜 혼자만 떡을 먹니 이리 가져와서 같이 먹자 개가 말했지만 원숭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떡을 먹었어요. 화가 나서 눈을 굴리던 개의 머릿속에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개는 혼자 한 말로 중얼거렸어요. 원래 떡은 썩은 가지 위에 올려놓고 먹어야 맛있는 법인데. 개의 말을 들은 욕심쟁이 원숭이는 얼른 떡을 썩은 가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개야 고맙다. 내 말대로 해볼게. 너는 참 좋은 친구로구나. 하지만 떡을 올려놓자마자 썩은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떡도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얼른 집게발로 떡을 집어들고는 자기 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원숭이는 개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개 굴로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굴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야 아까는 내가 장난친 거야 화내지 말고 이리 나와 같이 나눠먹자. 원숭이가 개를 달랬습니다. 너도 욕심을 부렸으니 나도 혼자 먹을래. 개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더 크게 냠냠 소리를 내며 혼자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이 오른 원숭이는 엉덩이로 개 굴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정말 떡을 혼자만 먹겠다면 네 굴에다가 똥을 놓을 거야. 안에 있는 개는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엉덩이 안 치워? 네 엉덩이를 내가 꼬집을 거야? 개가 말했지만 원숭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는 직개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꽉 꼬집었지요. 원숭이는 너무 아파서 펄쩍 뛰어올랐고 그 바람에 원숭이 엉덩이에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개의 직개발에는 원숭이 엉덩이 털이 붙어 털이 나게 되었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게 된 거랍니다. 착한 개똥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머리가 조금 나쁜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덜어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도 장관은 아주 잘 들어서 색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바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어요.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똥이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 덜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돼지목의 진주목걸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서로 짰습니다. 꾀를 내서 개똥이 색시를 빼앗기로요. 건달들이 개똥이를 불러내 살살 꿰었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기인데? 이야기 내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한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죽일세. 덜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건달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의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허 벌판에서 난데없이 소나귀를 만났지 뭐야.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데가 있어야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기에 버섯갓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말이야.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기에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버섯갓 아래서 비를 피했다니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건달 녀석이 말을 꺼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 장만한 얘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뭐 별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한 개를 물려받았네 그려. 그래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간에서 녹여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나시며 호미며 쟁기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아무튼 그릇이며 연장이며 쇠부치로 된 건 죄에 만들고 아직 반토막이 우리 집에 남아있네 그려. 바늘이 얼마나 크기에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을까요?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젠 개똥이 자네 자리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이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게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수만 글쩍거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신은 이제 우리 찾을세.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낄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개통위가 집에 와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네.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왔습니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끙끙 앓았지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지요. 이렇쿵 저렇쿵 해서 여차여차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됐네요.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개똥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아주 몸살 안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역락 없이 호라비가 되었네.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설마하니 그 건달들한테 빼앗겨 갈 성 싶어요? 아무 걱정 말고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탠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석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놓았어요. 개똥이 덜어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쓴 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개똥이를 불렀지요. 이복의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시체미를 뚝대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는데요.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달기 낳은 매새끼를 데리고 나무 없는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어요. 아참 촉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지요. 이러는 겁니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감 그러니 건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색실해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예끼 여보쇼 뭐시 어째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고 달기 매를 낳고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나무 없는 산은 어디 있고 산의 꿩 사냥은 또 무슨 말이오?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 고함을 쳤습니다. 그럼 버섯 둥지에 당나귀를 메고 버섯 까다래서 피를 피했다는 건 말이 되는 말이오? 반을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다는 건 어떻구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오?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 있던 집동이 갑자기 팩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어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 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문이 막혀서는 얼굴이 벌개가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랍이 신세를 면했어요.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집동이 다 웃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나 양반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고 지위가 낮은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린아이가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럴 럴 럴 잔 럴